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보금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캄보디아 프로버스 앤더 바이블 이제 마지막 볼륨이죠 볼륨 4입니다 볼륨 4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오늘 이 북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헬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올해 2024년도 2월 그리고 3월 거쳐서 캄보디아 속담 200개를 가지고 이제 4부에 거쳐서 이 책을 썼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이 책이 다 캄보디아 말로 번역돼서 사역자들 손에 쥐어질 생각을 하면 솔직히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당신들 속담 아니냐 그리고 이 속담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200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52개씩 3번 했고 이번에는 42개 42 42윅스 그러니까 51을 꼭 못 채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속담은 뭐냐 왕이 백성이 필요하듯 스님이 디사이플이 제자들이 필요하듯 고기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이제 재밌죠 king needs people, monk needs disciple, and fish needs water 한국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물 밖에 나온 생선 같다 뭐 이런 거죠 물은 우리 생선은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산다 고린도 전서 1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 몸된 그렇죠 예수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몸의 부분이다 그래서 손과 발과 눈 역할에 대해서 쭉 썼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절대로 캄보디아 속담을 까지 않는다 깔 필요가 없죠 트루이즘이니까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생선이 물이 필요하다는데 그걸 아 이거 캄보디아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러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건 진리니까 그렇죠 보편적인 진리 아니겠어요 물고기가 물이 필요하고 스님이 디사이플이 필요하고 왕이 백성입니다 백성 없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25절을 가지고 summarize 해서 teaching point는 뭐냐 영어로는 이제 interdependence 우리가 의존이 아니다 서로 의존하는 서로 필요한 공존하는 그래서 interdependence를 공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서로 필요로 하는 이러한 social order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unity and diversity 우리는 같이 연합해서 살지만 우리의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unity and diversity는 미국 역사상 처음에는 이민국들이 모였으니까 이민자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야 우리 다 멜팅 팟 하자 우리 다 녹여서 그냥 팥죽처럼 돼버리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탈리안 사람하고 프렌치하고 져만하고 아시안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그냥 복글복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멜팅 팟 녹여서 녹이지 않고 이제는 그래 그러면 salad ball 하자 salad ball은 뭐예요 그렇죠 다 자기 아이덴티티는 정확하지만 합쳐서 합쳐서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멜팅 팟이 아니라 salad ball 똑같은 얘기입니다 unity and diversity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동하고 같이 unite 같이 합치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지키자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고 젊은 사역자들에게 그래 이 말씀을 한번 해봐 로마서 12장 15절 또 이피션 4장 16절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모든 몸이 서로 같은 펑션을 한다 그리고 이제 소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카라는 우리 어린아이가 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네들의 잠원 자기네들의 속담을 합쳐서 야 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필요한 것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연못이 물이 줄어서 생선들이 힘들어하니까 얘들아 우리 물을 갖다가 우리 이 생선들을 돕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왔다 막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썬데이 스쿨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united we serve strength of interdependence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장점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잠원 그들의 속담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프린시프를 풀어주기 때문에 아 뭐 이거 뭐 예수 믿는 거는 백인의 종교다 이따위 소리 안 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떤 스님들이 자꾸 저거 예수 믿는 거는 남의 나라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반문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아니야 캄보디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캄보디아에 우리 성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와 계셨고 하나님은 벌써 6천 년이라는 역사 속에 정말로 멜팅팟이 돼서 거기에 진리가 들어와 있었어 그 진리를 우리는 이 책에서 발견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애들한테 두 번째 hold the snake's neck firmly 야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꽉 잡아 아니면 터나가지고 너를 물을 거다 이것에서 이제 듀롤 아름이 신명기 17장 6절에 너가 법정에 가려면 둘이나 셋의 witness가 증인이 둘이나 셋의 증인이 없는 없이 법정에 가지 마라 이건 무슨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고 헛소문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헛소문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진짜다 그러면 둘이나 셋의 증인이 있을 때 이야기하지 증인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꽉 잡아 아니면 꼬리를 잡으면 돌아서서 너를 문다 네가 상처받아 확실하지도 않은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7일이니까 4월 제가 녹음하는 시간으로는 4월 27일인데 우리 트럼프의 법정에서 지금 글쎄 벌써 감옥에 갔을래나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왜 확실한 증거가 없이 특히 대통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확실한 증거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32 케이스를 더 해야 되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큐스 할 때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스토리 첸 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캄보디아 동네에 첸 레이라는 보이 문 라이트라는 얘기에요 근데 자꾸 동네에서 어떤 구자집 어느 엘더 집에서 반지가 잊어버렸어 반짝거리는 반지 그래서 근데 자꾸 미스터 코사알이라는 옆에 과일 파는 사람을 자꾸 손짓 했어 저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첸 레이가 가가지고 반지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옆에 프루트 파는 아저씨 괜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증거도 없이 소리 내지 마세요 그래서 고양이가 반짝이는 걸 좋아해서 물고 밖에다 버렸다 라고 하는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돼 wisdom of witness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seek the truth the wisdom of witness 라는 그 제목으로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담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 성경 구절 그리고 설교까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똑같은 한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on't land to those who love 사랑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고 싫어하는 사람을 쏘지 마라 don't shoot the people you hate don't land to those you love 이거는 하나님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라는 누가 보금 6장 27절 28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너의 예수님의 말씀에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 그에게 잘해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너를 너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왜 기도해주라 라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캄보디아 프라버스도 똑같은 똑같은 프리스플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티칭 포인트는 뭐야 loving behind instinct 우리가 서로 그냥 갑자기 아 나를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나도 너를 쏴줄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베푸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뭐 주고 베풀고 spirit of generosity 이거는 정말 제가 평생 하려고 노력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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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입니다 빌려다 할 때 아니 뭘 빌려줘 그냥 줄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balance of relation 포인트를 다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다른 데서 구절한 다음에 어린아이 story 그래서 쌈낭 and precious marble 쌈낭이라는 애가 있는데 너무 착한 애인데 갑자기 이상한 친구와 와가지고 얘를 막 해꼬짓하고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구슬을 야 나 구슬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아니야 뭘 빌려줘 너 가져 라고 했다고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아 그렇구나 우리 이 이야기에는 서로 구슬놀이를 하다가 옆집 그 윈도를 창을 깨버려요 유리 창을 깼어 근데 그 친구는 도망갔어 그러나 이 친구는 계속 있으면서 그 친구를 보호하고 고쳐주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Generosity 참 훌륭한 점들이 이 동네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6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Marbles and the heart Generosity of forgiveness 용서의 능력 그래서 쭉 설교 말씀 아웃라인을 이렇게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설교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이것도 또 한국 속담에 있는 건데 True words are mostly harmful 이게 뭐예요 진실이 아프다 진실은 아픕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어느 말씀과 여러분 내지하면 좋을까요 그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함으로써 너희들의 원수가 되었느냐 라는 말과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들 우리 저 티처들에게 어떻게 어떤 포인트를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 정말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진리를 이야기할 때의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몫입니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truth in love 그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우리 욕기 어저께도 했잖아요 엘리 파스가 우리 내일보금 이라는 여러분 GBS 청취자 여러분 혹시 저의 유튜브 채널 제가 닥터바보 drbobohtv drbobohtv 오시면 subscribe 하시면 제가 매일보금 벌써 1313번 와 1313번 거의 3년 반 이상을 매일 하고 있어요 하루에 15분짜리 한국말 영어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기는 방지일 목사님의 주석과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쭉 쓰고 있는 쓰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 파스라는 친구가 나오죠 엘리 파스가 엘리바스라고 장말로 엘리바스가 욕의 아픔을 그냥 팍 니가 죄져서 그래 막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되 사랑으로 그리고 어느 아무리 좋은 말도 시간을 못 맞추면 그거는 정말 소금 없이 주는 하얀 흰자이다 맛없는 싱거운 이야기 싱거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좋느냐 키리 앤더 어네스 맹고 재미난 스토리를 써봤어요 저랑 차릴리 채취피티가 썼는데 키리라는 아이가 소카 소카라는 친구가 올라가다가 야 망고를 따라 올라갔어 근데 너무나 가느다란 망고 브랜치를 붙잡은 거예요 망고 추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올라갔는데 야 소카야 위험해 거의 가면 너 떨어져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팍 나무에서 떨어졌어 브랜치가 잘라져가지고 떨어졌어 근데 소카가 창피하니까 니가 소리질러가지고 니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떨어졌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키리가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건 니가 다칠까봐 그런 거야 근데 나한테 화를 내면 안되잖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줬더니 그래 미안하다 라고 아주 성숙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갈라디아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원수가 되었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제대로 우리 삶을 우리에게 진리를 충고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 뭐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163번째 프로버스는 Love your children one thou Love your grandchildren one thing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 애들은 하나 정도 사랑하면 너희들의 손자는 두 개로 더블이다 우리 뭐 아랫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는 사랑하지만 손자는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프로버스 17.6 자문서 17장 6절에 Children's children are crown to the age and parents the pride to their children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야 Children's children 손자들이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이다 불행히도 저는 아직도 멸류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열심히 우리 손자 손녀처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때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멀끔히 쳐다보면서 그래서 고양이도 이렇게 귀여운데 손자 손녀 남은 얼마나 귀여울까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라는 문화권에 들어와서 캄보디아라는 잠원 속담을 가지고 너희들 속담에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도 그래 하나님 말씀에도 손자 손녀가 귀엽다 그랬어 그래 그게 성경 말씀이야 그럼 하고 하면서 이 말씀 어떻게 한가 그래서 우리가 멀티 제너레이션 러브 블레싱 업 그랜 치울 러 러 러브 엘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노인네들이 해야 될 일 블레싱 투 그랜 치울드 우리 손자 손녀 얘기 하면서 아주 내추럴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죠 캄보디아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를 싹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쭉 갑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 예 프로버스 4권을 마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사실 이거를 이 4권을 쓰기까지는 거의 4년이라는 시간 여기에 나오는 우리 양성교사님 양성교사님이 양성교사님이 20년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캄보디아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속담 300개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지금도 써주고 있는 자문인지 속담인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300개에서 100개를 뽑아내고 200개를 줄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베를 해가지고 제대로 연구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당연히 최치피티가 있어서 했죠 제가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계속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관에 있는 그 스토리 에프터 스토리 그러니까 프라버스 에프터 프라버스 여기 뭐 엄청나게 재미난 것들 많아요 그리고 거의 한국 그렇죠 한국 속담과 거의 매칭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렇게 속담은 다 똑같은 거로구나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네가 큰 장어를 잡았다고 큰 냄비를 찾지 마라 이거는 첫 번에도 좀 비슷한 게 나왔는데 큰 장어를 잡아서 큰 냄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장어를 잘라가지고 끓여 먹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 그렇죠 그러면서 잠원서 1장 22절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 거냐 그렇죠 너희들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프라버스 성경의 말씀 성경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성경 말씀 똑같은 게 있네 그러면 그래 그렇죠 어떻게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고 저는 책만 써서 캄보디아말로 번역하고 이 네 권을 캄보디아말로 번역해서 한 권당 한 500에서 1000 권짜리 찍는데 거의 10,000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번역비만 한 권당 거의 1000불 1500불씩 들고 그 다음에 해서 한 권당 거의 2500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GBS 하와이에서 계속 광고하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이거 제가 10,000불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의 일주일 사이에 거의 13,000불 이런 돈이 들어와서 지금 벌써 네 권을 다 번역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아마 2024년이 가기 전에 이 네 권을 가지고 거기 이제 아홉 개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에 거기 전도사님들 쫙 풀어가지고 캄보디아 속담 클럽을 캄보디아 프라버브스 클럽 를 만들어서 무슨 뭐 선데이 스쿨 철치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호구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장로 같은 분들 거기도 다 이제 거기 나이 드시면 이장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캄보디아 프라버브 할아버지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딱 프라버브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그래 어린 것들이 우리 캄보디아 속담을 배우고 그리고 캄보디아 말로 다 써있으니까 어 근데 그걸 같이 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나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할아버지 이 캄보디아 프라버브 이 책을 이 동네에서 가르쳐주셔도 될 거예요 이장의 허락을 받으면 너무 수월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납병 환자촌 들어갈 때도 그랬고 납병 환자촌에 가도요 납병 환자촌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에도 이장이 있고 거기도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허락 없이는 어린아이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130명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어린아이들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장한테 허락을 받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가가지고 우리가 마을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속담을 속담 클럽을 우리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시작해도 될까요 아이 좋지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읽어드렸던 이런 어린아이들 이야기와 이런 걸 가지고 그곳에 보고 말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와우 정말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GBS의 샤론의 향기인가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십 년 한 우리 MC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선교에 한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 같다고 해서 내가 그까진 생각을 안 해봤지만 진짜 말 되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메리칸 이벤젤리칸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이거를 가르쳤더니 거기 그 대학원 학생 집 여덟 나라에서 왔는데 그중에 카마룬이라는 아프리칸 리더가 아휴 교수님 우리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무슨 뭐 글을 읽어서 책을 읽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 그 추장들이 이렇게 속담 같은 거 툭툭 던지면서 교육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리에도 필요한데 이 프레임워크하고 이거 다 다운해서 줄 수 있냐고 내가 책을 통째로 보냈어요 파일을 그리고 다 쓰라고 그리고 나는 판권도 없고 뭐 이걸 해서 돈을 벌 생각도 없고 이거 지금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사람이 한 권 팔면 26전을 벌게 해놨어요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너 절대로 돈 버는 책 쓰지 마라 그래서 아니면 책 팔아서 돈 벌지 마라 그래서 네 선배님 네 목사님 그리고 저는 9불에도 팔고 9불에 하면 아마존이 다 먹고 한 4불 50정도 먹고 그 다음에 저한테 26전을 줘요 이거 뭐 내가 15불에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권 팔 때마다 3,4불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팔 때마다 26전 9불 그리고 이 책 전통체로 지금 아카데미아.edu 제가 쓴 책 95권인가 100권이 지금 공짜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만 5천 장 정도 다운하고 읽고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선교라는 컨텍스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도움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죠 우리가 뭐 돈 벌어서 떼부자가 되고 그것의 포커스에 맞춰지면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비극이죠 그렇죠 예수 퍼라서 장사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캉스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주 안에서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고 주한테 헌신하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실 이번에 계속해서 4주 동안 했고요 그 외에 지금 제가 여러가지 책을 하고 이번에는 키크가이드 세종시의 키크가이드 리셀 센터라는 걸 시작해서 우리 이창우 목사님 이번에 저작하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궁율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궁율 아마 이게 다음번 북톡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닥터 바보 TV 우리 유튜브에 오셔서 섭스크라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